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충북에서 올해 처음 확인됐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5일부터 청주에서 발열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50대 여성이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SFTS의 사망률은 18%로 지난해 충북에서는 8명의 환자가 발생해 1명이 숨졌습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SFTS의 사망률은 18%로 지난해 충북에서 발열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